성어 끝말잇기 오늘은 성어 끝말잇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의 순서는 15개의 성어를 하나씩 해석해 보고 끝말이 이어지는 성어 15개를 그림 소리 파일과 함께 세 번 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워질 때까지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고요 성어의 자세한 해석은 밑에 더보기 코너에 넣어두었습니다 최신 중국어 뉴스로 시사 중국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중국어 뉴스 인강 스크린 중국어 사이트를 방문하시고 HSK 6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드라마와 뉴스를 하루씩 번갈아 배우는 이형란 강사의 스크린 중국어 화상 수업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성어를 한 개씩 보도록 하죠 루시오의 깐 전 냄새가 마르지 않았다 그야말로 전내 난다 비린내 난다 라는 말로 상대방을 얕잡아 볼 때 쓰는 말이지요 아직 전내도 안 가신 놈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깐 나레이 부샤의 깐은 단지라는 뜻이지요 번개만 치고 비가 오지 않아요 큰 소리만 치고 실행이 없다 라는 뜻으로 요즘 대선 정국에 상대를 고발한다는 그런 위협을 참 많이 하죠 고발한다 고발한다 계속 위협만 하고 실제로 고발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깐 나레이 부샤의 별로 위협이 안 되는 거죠 위총 부 동 무리와 같지 않다 남들과 다르다 라는 뜻으로 사진은 좀 웃긴 사진을 가져왔지만 남자가 드레스를 입고 여자가 턱시도를 입은 남들과 다른 사진을 가져왔지만 실제로는 좋은 뜻에 쓰입니다 뛰어나다 라는 경우로 많이 쓰여요 물론 그냥 다르다라는 데만 포인트를 두고 쓰기도 합니다 동간꽁고 달콤한 일이든 쓴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한다 주로 환난도 같이 겪는다 이런 데 포인트가 더 있겠지요 좋은 일보다는 동고동락하다 구우커우 부어신 한국말에도 높아심이라고 얘기하죠 높아심에서 입이 닳도록 얘기하다 주로는 부모와 같은 윗사람들이 한 얘기도 하고 한 얘기도 하고 계속 걱정하는 소리를 할 때 쓰는 말이죠 구우커우 부어신 알뜰살뜰 살림을 살다 라는 말이죠 신산니엔 지오산니엔 펑펑 부우 부 이오산니엔 옷을 사서 새것으로 3년 입고 낡은 채로 3년 입고 기워가면서 또 3년 입는다 라는 얘기인데요 중국어의 관용어에는 이렇게 337로 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15개 중에서 2개가 나왔는데요 이런 337로 가는 것들은 유난히 신나게 읽어주셔야 돼요 신산니엔 지오산니엔 펑펑 부우 부 이오산니엔 이렇게요 년 후 리치앙 그 나이가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젊고 기운이 강하다 젊고 건장하다 라는 말인데요 조금 의외인 것은 우리는 이 말을 보면 20, 30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중국어에서 년 후 리치앙은 주로 한 40정도 젊고 힘이 있는 중년에 쓰여요 힘 있고 일 한창 하는 중년에 주로 쓰이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강한 사람 중에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지요 장중껑의 오우 장중 소 소우 우춘 뒤에 손에 한 치의 쇠붙이도 들고 있질 않다 칼이나 총 이런 거 없다 이런 뜻이고요 상대를 위협할 만한 아무것도 손에 들고 있지 않다 빈손이다 맨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티에스 신창 그 마음이 돌석 같아요 쇠붙이와 돌 같아요 영 무심하고 남의 감정에 무디고 전혀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돌석 같은 사람을 티에스 신창이라고 하죠 아주 사람 자체가 쇠덩이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석을 갖다 대면 붙을 지경이에요 장쯔지오안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중국어의 사자성어는 A, C, B, D 형태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장쯔오 라는 단어가 한 단어죠 쯔안 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죠 A, B와 C, D라는 단어를 A, C, B, D 형태로 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다스리고 역시 오래도록 평안하다 오랜 세월 통치가 굳건한 것을 나타내죠 오랜 세월 통치가 굳건하기를 바라서 지은 만리장성입니다 안주, 르, 예 편안하게 살고 생업에 즐겁게 종사하는 거죠 태평성대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예, 공 하올롱 옛날에 석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석공이 용을 굉장히 좋아해서 어디 가든지 자기는 용을 정말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용이 기특해서 한번 나타나줬더니 진짜 용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도망갔다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How, 좋아하다 라는 동사일 때는 사성인 거 기억하시고요 석공이 용을 좋아하다 말로는 무엇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뒷걸음치는 겁니다 남녀 평등을 원한다고 하지만 여자한테 나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싫어한다든지 또 마찬가지로 남자가 오히려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 라고 억울해하지만 그러면 집안일도 같이 해라 라고 한다면 싫어한다든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싫어한다든지 이런 것들 입으로는 어떤 이치를 외치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피해버리는 그런 것을 예궁하오롱이라고 합니다 부전자전인 경우가 많이 있죠 용은 용을 낳고 봉황은 봉황을 낳고 일반적으로 용은 아들 봉황은 딸을 의미하죠 쥐의 아들은 구멍을 뚫을 줄 알아요 쥐구멍을 뚫을 줄 알아요 부전자전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337로 가는 관용어들은 신나게 읽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롱셩롱 펑셩펑 라오수 더 얼즈 호이다 똥 한국어에서는 명약관화를 쓰는데요 중국어에서는 이 통찰하다의 통자 발글 통자를 써서 명약관화 한글자가 바뀝니다 마치 불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확하다라는 뜻이죠 불보듯 뻔하다 인구조사할 때 개인정보를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인구조사할 때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명약관화 한 일이다 뭐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공부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계속 발음이 이어집니다 똥으로 끝나면 똥으로 시작하는 거죠 발음이 이어지는 열다섯 개의 사자성어를 그림과 소리와 함께 반복해서 외워보시겠습니다 루쇼未 간 루쇼未 간 간打雷,不下雨 간打雷,不下雨 与众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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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甘共苦 同甘共苦 苦口婆心 苦口婆心 心三年旧三年 缝缝补补又三年 心三年旧三年 缝缝补补又三年 年复立墙 年复立墙 墙中更有墙中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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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手无寸铁 手无寸铁 铁石心肠 铁石心肠 长至久安 长至久安 安居乐业 安居乐业 夜宫好龙 夜宫好龙 龙生龙 凤生凤 老鼠的儿子会打洞 龙生龙 凤生凤 老鼠的儿子会打洞 洞若观火 洞若观火 乳秀未干 乳秀未干 干打雷 不下雨 干打雷 不下雨 雨众不同 雨众不同 同干共苦 同干共苦 苦口婆心 苦口婆心 新三年旧三年 缝缝补补又三年 新三年旧三年 缝缝补补又三年 年复立墙 年复立墙 墙中更有墙中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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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手无寸铁 手无寸铁 铁石心长 铁石心长 长至久安 安居乐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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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夜宫好龙 夜宫好龙 龙生龙凤生凤 老鼠的儿子会打洞 龙生龙凤生凤 老鼠的儿子会打洞 龙生龙凤生凤 洞若观火 洞若观火 乳绣未干 乳绣未干 干打雷不下雨 干打雷不下雨 与众不同 与众不同 同甘共苦 同甘共苦 苦口婆心 苦口婆心 心三年旧三年 缝缝补补补又三年 心三年旧三年 缝缝补补又三年 年富立墙 年富立墙 墙中更有墙中手 墙中更有墙中手 手无寸铁 手无寸铁 铁石心长 铁石心长 长至久安 长至久安 安居乐业 安居乐业 夜宫好龙 夜宫好龙 龙生龙凤生凤 老鼠的儿子会打洞 龙生龙凤生凤 老鼠的儿子会打洞 老鼠的儿子会打洞 洞若观火 洞若观火 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